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의 무릎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든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의 무릎에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수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 하나님 말씀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든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든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고백합시다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꼭 정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든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든 자 신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믿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신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든 자 신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두 손을 높이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든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희식이야처럼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 교회와 전세계 살릴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